자, 이어서 등장하시는 분은 필리핀 드라마 Too Good To Be True의 여주인공 분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the next person joining us and the female lead from the 필리핀 드라마 Too Good To Be True 자, 캐슬린 버나도 씨가 출연해서 호평을 받은 드라마죠 Too Good To Be True는 억만장자의 전담 간호사와 또 조수로 만난 주인공의 관계를 로맨틱하게 이어진 서사 드라마입니다 자, 우리 Too Good To Be True의 여주인공이 정말 아리따운 모습으로 함께 한국의 레드카펫을 건너러주고 계시네요 자,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워컴 투 캐리아 플리스 겸 이어 좋습니다 오케이, 하이 워컴 투 캐리아 워컴 투 캐리아 블리클 자 간단히 한국 교수의 소금과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두 번째 오셨는데 드라마 어워즈는 처음 참가한 거라고 하시네요 오늘 또 의상 드레스가 너무 많은데 이 드레스 좋아해요 말씀해주세요 사실 이건 필리핀 디자이너입니다 이름은 마틴 바우티스타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느낌으로 저녁으로 즐기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가 안 된다면 저만 계속 보고 있어서 오늘 드레스 앞에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지금 뒷태가 너무 멋지십니다 아 아 오 오 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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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좋아해요. 렛츠고!